안녕하십니까 공연강사 지장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완성 유형편 62페이지에 고전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엄청 길죠 예 이게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예비수능에 나왔던 문제 유형 다시 말하면 논문형 형태로 나오는 지금 지문고 대비해서 나온 문제 같은데 일단은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접할 때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아까 이제 보기를 먼저 보고 간다 문학은 항상 보기를 먼저 보고 가야 돼요 그런데 보기를 따로 읽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감안하더라도 여기는 이 가작품에 대한 설명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럼 이제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걸 이렇게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여기는 이 친구를 일단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얘로 올라가는 형태로 이걸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문에서 내용 힌트 다 받은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해석해서 해석하고 또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거 1번 이거 2번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데 오늘은 수업 편의상 그냥 지문에 대한 해석하고 뒤쪽에 있는 문제 볼게요 이거 읽으셔야 돼? 제가 읽고 가는 건데 나는 그냥 풀어볼게 그냥 풀어볼게요 자신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용 읽어보시면 위에 있는 해석이 쉬워져 그런데 어차피 해석하면 밑에 있는 내용 다 설명이 되는 거니까 해석하면서 그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절대 자신감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 그러면 첫 번째 작품인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는 이미 수릉에 한번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2016학년도 수릉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는 이유는 꼭 거기는 수릉문제 기출문제 꼭 풀어보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 강호사시가 총 4수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라고 밑에 적혀있죠 4수라고 그러니까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름 파트만 여기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 봄, 가을, 겨울 다 보셔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 꼭 찾아보시라고 연도 불러드리는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강호의 여름이더니 일단 강호는 강과 호수인데 이 강과 호수는 무조건 대유법이에요 그래서 이 대유법이란 건 뭐냐면 부분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거니까 강과 호수를 가지고 자연 전체를 설명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강호가 뭐가 된다? 자연이 된다 강호엔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자 여름이 들었대 자 그럼 여기 계절 초당에는 일이 없어요 유신한 강파는 보내는 이 바람이로다 자 유신한 믿음이 있는 강의 파도는 자 믿음이 있는 강의 파도야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일단 의인화 있다는 거 알겠죠? 그죠? 자연 물을 그래서 믿음이 있는 강의 파도는 보내는 이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해온도 그러니까 이 바람 때문에 서늘한 거야 이렇게 서늘한 것도 역군은이셨다 오늘 이제 포인트는 여기인데 역군은이란 표현이 지금 핵심이잖아 지금 역군은 이 핵심인데 여기는 지금 이 역군은이란 것은 결국 임금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다 임금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유교적인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유교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됐죠? 임금의 은혜다 자 그 다음 갈게 자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가로운 삶 정리할까? 자신의 결국 자연에서의 자신의 한가로운 삶은 다 임금의 은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이 시는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올게 자 여기는 이제 이현보의 시조인데 여기는 이제 생일가라고 이현보의 시조인데 이현보는 지금까지 수능에 두 번 나왔어요 2005학년도 6월 평가원에 뭐가 나왔냐 하면 어부당가라는 시 이게 아마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부당가라는 시 그리고 또 2010학년도 9월 평가원에 또 마찬가지로 어부당가라는 시 그래서 이현보 시는 어부당가가 가장 대표적인 시야 어부당가가 가장 대표적인 시 이거 꼭 반드시 공부 한번 해보시고 갑니다 공명이 그지이실까? 여기서 이제 공명이 그지이실까?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공명이 이게 끝이겠냐 이거예요 끝이겠냐 그러면 여기는 이 공명이라는 건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여야 되는데 여기서 이건 지금 공명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지금 공명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는 긍정적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뭘 느끼냐면 어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만족감 자신의 처지에 대한 만족감으로 가셔야 된다 만족감이 있어요 수요도 천정이라 여기서 수요라는 건 인간의 수명인데 인간의 수명도 다 천정 하늘이 정해놓으신 거래 하늘이 정해놓으신 거래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운명론적 가치관이 되겠지 그지? 모든 건 다 하늘이 정해놓은 거니까 운명론적 가치관 자 그러면서 금서의 굽은 허리에 자 여기서 금서라는 건 허리띠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공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이가 87세인데 그 87세에도 내가 충분히 지금 공명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금서의 굽은 허리에 80봉춘 그 몇 해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봄이 온 게 자 80년 동안 봄이 왔어 이렇게 봄이 왔어요 봄이 온 것이 그것이 몇 해인가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80년 동안 봄이 온 게 그것이 몇 해인가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이 자신이 장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이 두 줄을 묶으면 결국에 뭐냐면 결국 자신의 공명과 자신의 공명과 장수에 대한 어떤 만족감 이런 게 드러났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만족감이 드러났다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마지막에 해마다 오는 날이 오는 날인데 여기서 해마다 오는 날이라는 건 결국에 지금 생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는 것도 다 여꾼은이셨다 다 임금의 덕분이다 임금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다 임금의 은혜다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주제가 이 친구가 주제가 되겠지 그치? 여기는 이 친구가 주제가 되겠네 굳이 따로 안 쓸게 이 친구가 주제가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어로 갑니다 세 번째는 신음의 방홍시어라고 유명한 작품이죠 이제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17학년도 9월 평가원에 지금 아까 했던 이 방홍시어라는 이 작품이 나왔고 게다가 작년 2021학년도 수능에도 똑같이 이게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작품은 그 방홍시어라는 작품 방홍시어라는 작품의 몇 수가 되냐면 이 수가 됩니다 이 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지금 어디에도 있냐면 이거 올해 2022학년도 수능특강에도 연계되어 있어요 수능특강에도 연계되어 있는 작품이니까 수능특강도 보시면 좋은데 참고로 작년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겠지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된 작품이니까 한번 한번 보세요 자, 그럼 갑니다 공명이 그 무엇인고 헌신짝 벗은 이로다 자, 헌신짝 벗은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공명은 헌신짝 벗은 것 같으니까 결국 여기서 지금 공명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가치가 세속적인 가치가 쓸모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원에 돌아오니 자, 전원이란 건 자연이겠죠 이렇게 자연에 돌아오니 미록이 벗이로다 자, 여기서 미록이란 건 그래서 미록이란 건 고라니와 사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라니와 사슴 사슴인데 마찬가지지 이거 이렇게 돼서 뭐가 돼? 대유가 되죠, 그렇죠? 자연을 의미합니다 자연이 친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백년을 이리 지냄도 자, 백년을 이렇게 지내는 것도 여꾼이다, 임금의 은혜다 이건데 자, 이제 여기서 얘기해야 돼 백년을 이렇게 지내는 건데 지금 현재 현재 화자는 지금 뭐 온 거냐면 유배를 왔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배로 온 것 때문에 유배로 온 것 때문에 유배로 온 것 때문에 여기에 여기에 지금 보면 이렇게 자기 어떤 고달품 이런 걸 드러내고 있다고 고달품 이런 걸 드러내고 있다고 그래서 자신의 고민과 갈등 이런 거니까 오히려 지금 이건 이거는 유배의 상황으로 해석한다면 보여지는 건 백년을 이렇게 지내는 것도 다 임금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작가의 실제로는 작가의 불안과 초조 불안과 초조가 여기에 반영돼 있다 이면적으로 이면적 주제야 대신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시의 표면적인 주제는 표면적인 주제는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실제로 주제라고 하면 여기는 이 친구가 주제가 될 텐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갈게요 아이야 죽조반다오 자 아이야 죽조반달래 남묘의 일 만해라 저 여기서 만해라는 건 많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남묘의 일이 많다는 것은 오늘 오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일찍 식사를 하고 일찍 식사를 하고 일하러 가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서투른 따부를 서투른 따부라는 건 농기구에요 농기구를 누구랑 같이 마주 잡겠냐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마주 잡겠냐 이 말은 결국 작가가 직접 농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직접 농사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두어라 성세군경도 엿고는 이시라 성세군경 밑에 나오죠 그죠 밑에 태평양 시절에 자기가 직접 농사 짓는 거 이런 것도 다 임금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두어라는 감탄사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 감탄사 두어라 이런 뜻이 아니야 그래서 시조의 마지막 줄에 나오는 두어라는 감탄사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요시의 주제는 결국 여기 있는 이 작가가 직접 농사를 지어요 직접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야 이 속의 이면 안에는 이면 안에는 당연히 현실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있어 야 양반이 직접 가서 농사 지을 때는 집안 형편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가 됐어 그래서 그래서 요렇게 살아가는데 만족스럽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현실에 대한 불안이 들어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편 다 한꺼번에 했네요 자 그럼 뒤에 가서 문제 바로 풀어볼게 1번 윗글에 따라 가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가와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1번 사대부들의 유교적 충이념을 바탕으로 겉으로 보기엔 연관성이 없는 자연물의 즐거움까지도 임금의 배려하고 여기는 발상이 담겨져 있다 1번 맞는 말이지 그치 자 2번 나의 생일을 맞아야 귀양전의 벼슬사리와 관련된 소재를 제시하여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3번 가와나를 모두 자연이나 귀걸이가 구름과 병치되는 어색함을 해결하기 위해 화자를 작품 표면에 등장시켜 자 화자를 작품 표면에 등장시켰대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가난은 화자를 작가의 표면에 등장시켰다고 하면 여기서 가는 되지만 나는 안 돼요 그리고 군은과 병치하는 걸 어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문 지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앞에다가 이 병치하는 게 좀 해서 앞에다가 역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역 그게 어디 나오냐면 잘 봐 이 가에 있는 이 설명에 여기 보면 이런 거 나오지 여기에서 이 같은 거리감을 해소하고 충군을 결합하게 구는 앞에 또한 역시의 의미를 함의하는 여기라는 글자가 붙은 것이다 이게 지금 1-3번의 정답인 거야 답의 근거인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이 5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면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즐겁게 상취 누리고 노동하는 장소 맞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내려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초장의 계절적 배경을 제시해 시적 분위기 조상하는 거 맞고요 한가함 이 몸이 한가하다는 얘기 있지요 그 다음에 자연을 은인한 거 마치 유신한 강파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감각의 전이란 말 나오는데 이 감각의 전이란 건 뭐냐면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자 그러면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이렇게 전이되려면 최소한 두 개의 감각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감각의 전이가 없거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모르는 친구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게 푸른 종소리 같은 겁니다 알겠죠 종소리는 청각인데 이렇게 푸른 걸 붙여가지고 이게 감각을 전지시키는 거야 그런데 없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3번 문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창작 배경을 고려하여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자 여기서 기억이 뭐냐면 기억은 똑같이 공명과 공명인데 여기서 공명은 긍정 여기서 공명은 부정이 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얘는 지난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들어 있고 얘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정답은 4번 쉽죠? 이거는 해석만 제대로 잘 이루어지면 됩니다 해석만 잘 이루어지면 자 다음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요 그래서 1번 강호와 초당은 조선시대의 보편적 관념에 따르면 보편적 관념에 따르면 임금이 소유한 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임금에 소유한 땅 이거를 여기서 위에 보기 보면 여기에서 이런 말 있지 이렇게 이렇게 이거 갖고 온 거니까 이거 맞는 말이야 2번 수요도 천정이라는 군신의 수익적 관계를 당연하게 수용하는 태도 이게 뭔 소리지? 여기서 지금 정답은 2번인 거예요 왜냐하면 천정이라는 건 다 운명이라고 군신의 수익적 관계가 아니라 이게 운명과 관련된 거라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 전원에 돌아왔다는 것은 은퇴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표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성세의 군경이란 것은 결국 여기서 부정적 인식하면서도 군주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건 아니지 이면적으로 제시한 거잖아요 이면적으로 이면적으로 제시한 거라고 그 다음에 역군은 이로다 역군은 이신이라 이런 것들은 임금에게 표현 감사의 표현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이렇게 논문형 문제가 나오면 길어져요 이 긴 거 다 읽으면 시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따박따박 읽으면서 시를 감상할 때 이렇게 써먹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된다 하는 거 아시겠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점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만날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אז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